에너지 아나운스 미스터의 커리어마 김경미가 불러옵니다. 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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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의 DB 앓고 달인새가 비굣진 마 마시고 이 한 색상 닿지 않고 언제 살겠소 바늘 가라 목둥이로 헤어나지만 울렀듯이 옆에 자칫을 쳐고 싶었소 서둘들세 빛들빛불 스릴꽃이 오고 하시는 목숨이 죽는다 내는 춥고 머리들고 안아지고 불러지고 아픔한 나한테 온갖 여필을 얻어내리세 그때도 미련 흐린다만 아직도 흑실이 있어 내 이름 속자는 써놓고 갈라요 그때도 미련 흐린다 달코다른 생각 잊지마소 이 한 색상 닿지 않고 어찌 살겠소 달코다른 목둥이로 헤어나지마 굵은 그릇이 역을 젖은 저거 싶었소 서둘들세 미끌리끌 쓴 꽃이 오고 내 목숨이 죽는다 내는 춥고 머리들고 밤에 오라지고 바툭한 나를 그때도 미련 흐린다만 아직도 흑실이 넘어 내 이름 속자는 써놓고 갈라요 내 이름 속자는 써놓고 갈라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김경희가 보내았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다를 땐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당신을 사랑해도 너무나 사랑해도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몰라봐 나는 어떻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Sent 당신 사랑하는 선생님 이 노래도 뻣뻣합니까 나의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밖에 몰랐던 날이 어떻게 살아 달릴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채울 수 없니 이 말은 어떡합니까 나의 당신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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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